지금 약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 연예인들의 계속되는 마엑스 투약 혐의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네요. 지난 마엑스 투약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인어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엑스를 첩하게 된 계기와 현재 상황을 전하고 마엑스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남태현은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고 2016년 위너 탈퇴를 결정 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했는데요. 하지만 남태현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 필엑스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남태현의 마엑스 투약 의혹은 서민재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엑스폰함 제 방인과 회사 캐비넷에 투약해 쓴 주사기 있어요 등의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서민재는 다음날 연인과 서로의 잘못으로 다툼이 있었다며 정신과 약을 적정량보다 많이 먹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명했으나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8월 남태현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한 점 남태현이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고 방송에 출연해 마약 위험성을 홍보한 점 서민재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불구속 이유로 말했습니다. 정신과 다니면서 병원 처방약도 많이 먹었었고 그렇게 처음에는 병원 처방약을 먹다가 코로나 때 일이 다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때 처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한편 이날 남태현은 쿡감에서 약물 중독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처음엔 혼자 몰래 숨어서 유튜브로 단약하는 법을 검색했다. 라고 말하며 현재는 인천 다르크라는 마엑스 중독 재활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고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번이라도 손대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약물 중독은 혼자선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용기 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인천 다르크라는 재활시설 센터에서 입소해서 지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하는 게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이 약물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약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약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제가 잘못하라고 있었기 때문에 약물을 접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인천 참사랑병원이라고 약물 전문 병원에서 치료도 겸하고 있고 NA 프로그램이라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매일같이 약물 중독자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약물을 단약하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르크라는 시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 재활센터까지 오게 되었고요. 지금 약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에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자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재활시설의 중요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태현의 끊으려는 노력이 대단하네요. 마엑스는 한 번 잘못 접하게 되면 정말 끊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마엑스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아인, 이성균, 지드래곤 등 마엑스 투약 혐의 등으로 연예계는 현재 조용할 날이 없네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